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뻥전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논란거리가 하나 생겼죠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 최대 인증 주행거리보다 작게 나온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차들은 최대 인증 주행거리보다 더 많이 가는데 왜 이렇게 작게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환경부 인증이 뻥이다 그건 잘못된 거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못된 걸까요?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환경부 인증은 환경부가 직접 인증을 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전문 시험기관에서 인증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신청을 하면 인증을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공인된 인증 검사소에서 검사를 하고 그거를 승인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잘못된 평가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환경부를 떠나서 그거를 평가했던 그 전문가들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그럴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도 안 되는 인증을 받으면은 그럼 제조사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km 가는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증을 받으려고 냈어요 그런데 100km 밖에 못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실험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겠죠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주행거리들은 제조사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터무니없이 그 인증 주행거리가 나온 게 아닙니다 내 기술의 잣대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기술의 잣대가 될 수 있는 최대의 주행거리가 잘못 측정된 결과로 인증을 해준다 그럼 제조사들이 아 네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자동차의 그 전문적인 인력과 검사기관의 인력과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세상이죠? 글로벌 시대죠 우리나라만 인증을 하나요? 미국의 EPA 그리고 가장 후하기로 유명한 WLTP 기준이 있죠 유럽은 아무래도 조금은 더 러프하게 주행거리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글로벌적인 부분까지 다 결과를 가지고 비교를 하고 각 기준에 맞게 서로의 기준점을 달리하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이 검사기준 같은 경우는 미국의 환경부 EPA 기준을 어느 정도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건을 대입해서 그런 거리를 조금 더 짧게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인증 기준과 봤을 때 우리나라는 다 전체적으로 주행거리가 짧게 측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증을 할 때는 각 도로 상황 그러니까 국가별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글로벌한 회사들이 다 인정을 한 거예요 구멍가게 대상으로 아 너네 이것밖에 못 달려 이렇게 인증을 해 준 게 아니에요 글로벌 회사에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현대차도 미국에 가서 인증을 받는 거고 유럽에 가서 인증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인증을 받고 이 부분에 전문가들이 측정을 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아주 정확한 건 아니죠 하지만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있는 실험 결과를 가지고 공인인증 주행거리를 이렇게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공인이 들어갔잖아요 나라에서 인정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내연기관차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인연비라고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뻥연비 이슈가 되게 많았습니다 리터당 10km를 갈 수 있다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뭐 5, 4 이렇게 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돈을 먹여서 그렇게 했다 근데 지금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공인연비가 굉장히 길게 나오죠 그렇게 따진다면 테슬라가 돈을 주고 매수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실험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기준에 입각해서 실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에서 실험을 하면은 실험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주행거리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맞바람이 치는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더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전거 탈 때 맞바람이 칠 때 자전거를 타보세요 엄청 힘들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환경은 바람이 어떻게 불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 흐름에 따라서도 또 너무나 큰 차이가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용에서 사용이 되잖아요 이 배터리 특수성 자체가 고속으로 달릴 때 급격하게 에너지 소모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는 자동차마다 세팅값이 또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차는 고속 주행을 할 때 조금 더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특화한 모델이 있을 거고 어떤 차는 또 저속일 때 전기를 더 적게 모는 기술을 넣을 수도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회생제동 옵션을 따로 두지 않잖아요 다른 데는 D모드, B모드 이런 식으로 해서 원페달 드라이빙을 할 수도 있고 예전 내연기관차처럼 드라이빙 할 수도 있고 이런 선택 옵션들을 제공하는데 테슬라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회생제동이 최대로 걸릴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최대한 더 멀리 갈 수 있게 그런 쪽에 포인트를 두고 기술을 집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만족스러운 기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꼭 테슬라를 좋게 보인다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테슬라의 방향성은 최대한 주행거리를 더 멀리 갈 수 있는 기술을 넣었다 이런 쪽에 포인트를 두면 될 것 같고 뭐 BMW라든지 포르쉐라든지 이런 애들은 더 빠르고 더 승차감 좋고 그리고 기민한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력들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마다 성격들을 달리하는 것 뿐이지 그런 부분에서 뭐 어떤 게 잘 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제공해서 더 실험 기준을 현실화 시킬 필요는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는 이제 시작 단계에요 지금까지 이런 기준이 맞았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는 또 다른 실험 조건 기준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 완벽하게 정확하다 볼 수는 없지만 지금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다 공감되는 일을 실험 기준으로 나온 거고 그걸 통해서 또 자동차 기술들이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뻥전비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